고성 가자, 고성. 어때? 좀 벌어서 자꾸 안 가려고 그러는데. 그러면 지금 못 가면 이제 못 가. 내년에 가면 돼, 이게 뭐예요? 됐어요. 그대로 가고 보고. 그대로 보고. 불 들어오는데. 지키는 공원. 됐고. 자, 입구에서 가요. 입구에서 하는 건가요? 아니, 제가 다 해 왔어요. 그냥 가요. 입구에서 가요. 그냥 밧망으로 입구에서 가요. 그냥 밧망으로 입구에서 가요. 갑자기ped 지키진 너무 끝이 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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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ie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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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ieu